시간 예약 모드입니다. 룸 컨트롤러 우측면에 있는 온도시간 선택 스위치를 올려 시간에 설정합니다. 난방 온수 선택 스위치를 난방 온수 위치에 놓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난방 램프가 점등됩니다. 슬라이드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시간대로 맞추십시오. 10분에서 60분 주기로 작동됩니다. 25분 설정 시는 난방 수 온도 조절 손잡이의 설정 온도에 따라 25분 동안 선 가동 후 35분 정지를 반복합니다. 난방 설정 온도에 따라 연소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